빈 데트 하나 붙여 먹을까? 어! 빈 데트 하나 붙여 먹을까? 어! 주방량이 자리를 비워서 지금 아이, 잠깐... 난 사실 김치전이 먹고 싶다 김치전! 어, 그치? 김치전! 난 사실 김치전이 먹고 싶다 김치전! 어, 그치? 집이 어딨지? 밀가루하고 그 부침가루? 저기 있어요! 아, 여기 있었네 직접 한번 해보시려고요? 선생님 네? 뭐 좀, 굉장히 뭔가를 갈고하시는 것 같아서 아, 지금 많은 걸 갈고 있어요 많은 걸 특별한 일이야 아, 진짜? 오늘이 특별한 날이니까 그러면 저희만 맛볼 수 있는 거네요? 어, 제가 이거는 잘하거든요? 이거 치액 올리는 거? 김치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거 그렇죠 됐어요 김치전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입맛 돌아요 그치? 어, 어떡해 맛있겠다 아, 어떡해 나 보세요 와, 여러분 묘기 한번 보십시오 와우, 탔어요 와우, 탔어요 와우, 탔어, 탔어 아, 이거야 여기 탄 거 아직 한쪽은 탔어요 근데 뒤는 활짝이에요 그러니까 뒤면은 너무 좀 납작한 물 아, 이제 뭐 아, 이제 뭐 아, 이제 뭐 한 번 제끼죠 자아 한번 오시죠 음 음 음! 음! 너무 맛있어. 메뉴 하나 나왔네 메뉴 하나 나왔네 메뉴 하나 나왔어 이야 김치죠 첫날 메뉴 하나 나왔어